너는 할껏 취해 있던 목소리로 내게 물어왔지 이 시간에 안 자고 있었냐고 뭐하고 있냐고 사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어제는 오늘의 이 시간쯤 바쁜 게 있냐고 물어보며 서로를 떠봤어 어제 너가 오는 시간을 기다렸어 어질러진 집을 정리하며 구석에 향초로 꺼내려 은은하게 불을 켜고 적당한 tempo의 음악을 틀고 배고플까 준비한 저녁과 미리 생각해 미리 사놓는 편의점이 편의점이 내게 맥주와 함께 굿나잇 이 말을 너에게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그냥 이렇게 혼자 말하지 않고 내게 얘기를 할래 가끔 너를 떠올리면 웃음이 너만 있으면 매일이 행복해서 오늘은 뭘 할까 전화를 걸어 어디야 지금 나와 네가 오는 시간을 기다렸어 어질러진 집을 정리하며 구석에 향초를 꺼내어 은은하게 불을 켜고 적당한 tempo의 음악을 틀고 배고플까 준비한 저녁과 네 생각에 미리 사놓은 편의점에 캔 맥주와 함께 편의점에 캔 맥주와 함께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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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다